호호 어따 잘 쏘네 아 뒤에 뭐야 아 나와 나와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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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쏘네 X7 정체가 좀 궁금한데 딱 만난다고? 아이고 반갑고요 범퍼 짜린거 같은데 어 뭐야 뭐야 다 글로 가는거야? 이게 메타야? 쟤네 겐지 너가 밀어 인마 뭐 주방을 안주고 가네 이거 범퍼시 저희 탱크 맞춰주세요 알아서 어 우리 지금 게임 안해냐? 너 마이크 왜그래? 아 아 그냥 정면에서 핑퐁 하자 그냥 그래도 될거 같은데? 쟤네 트랙 없어서 가정관리 가정 그냥 밀거 같은데? 아 오늘 게임 뭔가 이상하다 했더니 이걸 끌어있구나 다시 키워야겠다 뭔가 이상하다 자 2층 주방주별도 한번 뛰죠 이제 주방 2초 남았을듯 뛰면 될 듯 아니 좀 뛰어봐 원숭이 지금 자리에 대한 신뢰가 없어 우리 서로 지금 탱커에 대한 서로 답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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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멍키 가면 되겠다 아 나노멍키 어 이상해 이상해 끊겨 겐지 오면 어 겐지 오면 가자 이거 나노멍키 어? 아 좋은데 그냥 아 땡병 쳤네 교환 내면 할만해 할만해 천천히 천천히 그냥 사라져도 돼 이즈니 사라져도 돼 아 뭐 안떨어져 저거? 이번에 용공 온다 그래 뺐고 정말 한번 그냥 타이버하면 빼기 해야 될 것 같은데? 겐지 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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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피해 나 피해 나노 겐지 갈 준비해봐 기다려봐 나노 겐지 가자 그냥 가자 가 꺼져 나노 겐지 알아 꺼져 슬빈 넣어줄게 호글벤이 호글벤 와따 잘못 갔다 이쁘 잘못 갔다 겐지 비비네 겐지 오케이 어 위험했다 야타오면 노려보게 아 피해 안 찍으니깐 우리 뒤에 한조로 있어 게이드? 오케이 존나 안조네 저거 넘어간다 넘어간다 안있으니 여기 어 뭐야 어 뭐야 이걸 머리먹고 있었는데 여기 호글벤 허그졌다 잠깐만 프린이 여기 있어? 하나 둘 셋 없는거 같긴 한데 그냥 때려 주방있지? 아아 시발 타로 앞인데 근데 우리 브린이 어디갔었어? 같이있지 않았어? 떨어졌나? 일단 교환 나이스 얘네 시그마공있다 이제 홍준아 나노 연금 기다려줄까? 어떻게 할까 너 알아서 해 알아서 해 확인 이거 왼이 층 빼주러 가야될 때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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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야 들어와 거기서 해 해 해 해 해 해 해 가서 찢어 죽여 오른쪽 갔다가 보러 갑니다 어 나 잠자 어 힐 안 들어가 호그있다 호그 호그 안 죽었어 황을 밀면 돼 못 빼 밀껴 오케이 앞에 갓 떠가자 앞에 캐사대 한대 우리 원승씨 나이스 오른쪽이 층 오른쪽이 층 윈스님 오른쪽이 층 오른쪽이 층 왼쪽이 층 다이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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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승님 아 방면 씹어 탑라인 탑라인 원숭씨 아유 겐지 아 아씨 나 죽었는데? 아 오케이 나이스 디오그 잡으러 가요 우린 나노 겐지 보내고 우리는 용건 버티면 되겠다 우리 원숭이 외국인 우리 원숭이 외국인인가 보다 근데 시계 너무 많은데 얘네 아타 초월있지 않나는데 샀다 핑계가 뭍시다 수만가지가 나오네 오른쪽 2층에 맥크리스텐데 뭐야 호글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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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자 호글벤 잡자 아 주동봐 아 원래 안쓸려고 그랬는데 아 나 악박해서 살짝 어 여기다가 죽어? 힐 힐 힐 힐 힐 왼쪽에도 왼쪽에도 화물세 작전으로 해 위도 잡겠다 나이스 어 다트 좀 매섭네 겐지 매섭네 상대 씩씩 하나하네 저사람 누군지 알아요? 어 안알려줘? 저사람 한조 존나잘하더라 힐캠 봤어? 뭐 두고 비밀부겐가? 왜 핵같을때 또 핵이라 하긴 또 싫어? 무서워? 힐캠 봤는데 살도 너무 화면이 뚝뚝 끊기길래 내 입 이상하다 싶었어 상대 한조가 핵같다 이말이지 너는 지금? 뭐 의심할순있지 핵으로 판정지은거네? 의심도 못해? 판정지은건 아니야 조심해야지 의심할수도있다 이거지 리플을 한번 봐봐야돼 우리가 몰아가 사람을 어? 우리가 못됐어 윈자로 아니 뭐야 윈자하자 윈자 우리 윈자 낙낙? 수현황님 이거 마스터에 저 못올라가겠어요 그렇죠 뭐 흰조상대 호그 왼쪽 돌아와요 아키도 들어가 아 핑 불편하다는게 진짜 호그 왼쪽 돌아 2층 올라와요 호그 호그 2층 호그 2층 무리님 조시오 왼쪽이야 무서워 죽겠어 호그 정매 호그 정매 호그 정매 왼쪽 2층이 안쪽 왼쪽 2층이 안쪽 어? 이츠랑 뭐해? 가만있어 열정 왼쪽이야 호그 왼쪽 혼자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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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잡을거 같은데 잡으러 갔는데 잡자 어 어 멋있다 멋있다 바티블이네 나이스 X7 아 오케이 나나노 몬키 나한테 콜이 되나? 형이 알아서 줘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콜해줄게 내가 너가 뭔데 너가 뭔데? 어? 나도 같이 가니까 나도 같이 가니까 다음 점패 가면 될 듯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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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좋은데? 호그 왼쪽도 혼자 이거 빼야겠다 이거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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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신나서 어? 어? 나 시마게 시마게 피 아무나 원숭아 어? 잘가 버려 버려 겐티 심폼없어요 님들 겐티 심폼없어요 겐티 피 비빌만 할 것 같은데? 에반가? 아아 원숭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뭐야 뭐야 나이스 오긴 뭐야 잡았잖아 아 여기 팀원을 못 믿던가 볼게 미안 미안 팀원을 좀 믿어봐 어? 원숭아 어떻게 살아왔지? 아이고 구리님 다시 올라오셔야겠네 호그 있어요 호그 유니스윙 뒤에 나노문킹 3 2 1 고 막았다 빠진 것 같은데? 하이프로 나오시지 프리겔피 1 쪽 히스윙키였어 히스윙키여 나이스 나 네이치 확인 네이치 체크 중 여러분 우리 앞에 발 좀 뀌 해줘야 돼 우리 점프 5초 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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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 상대 왼쪽이라 안돼 원툰치 고고고고 왼쪽 한쪽 왼쪽 한쪽 왼쪽 한쪽 가주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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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겐지게 피 x2 일쌔패? 나이스 8패 나이스 가자! 가자! 2층 안쪽 뺄! 2층 안쪽 뺄! 준영아! 준영아가 아니라 너 누구야? 승준아? 나이스 승준이 뭐야? 뭐야? 어이가 없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 웃기네 아 우리 원숭이 이렇게 불안 불안하냐? 아 팀원을 믿어 형 좀 믿어 믿어 가잖아 이거 상대 젠부였으면 다 죽었어 우리 원숭이 아니 젠부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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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니까 그렇겠지 오피 맞네 난가? 나이스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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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을게 맞을게 어 잡았다 용먹혔다 아 뭐 얘네 왜 이래? 어 니모 뭐야? 브린이 왜 그래요? 잠깐만 앞에 있는 조용라 가 가 가 가 뽕줄게 가 가 가 어 한조 위에 뭐래 이거? 믿음의 뽕이지 이 새끼야 뭐야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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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준아 뒤에 나 한조 남으로 죽을게 승준아 한조 한조 아 진짜 한조 뭐야? 오! 아 나도 죽어 형 그때 아 시발 아 사라졌어 아 궁 1 궁 1퍼 아 궁 썰려고 했는데 그걸 못 채우냐 상대 위도우임 어 뭐야 이거 오른쪽 아래 상대 위도우임 아 인제 묵지 하려고 했는데 허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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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불안하다 했잖아 어 나라고? 주방 주방 어 뭐야 끊겼는데? 누가 끊었어? 통강으로 끊었구나 아 여기 맥크리 가 맥크리 가 끊었어 나한테 혹을거 같은데 안와? 이걸 안와? 이걸 안온다고? 이것도 신기하네 복채 복채 끊어올게요 아 누가 밀었어 브리키테 너 어디 그만해라 얘들아 이제 끝났다 상대 뭐 때문에 저렇게 던지니 어우 나야 나만 노려 뭐야 얘 오 한조 어딨어 흐흐 나이스 나이스 좋았다 금압 호압이다 이거 드디어 드디어 이 조같은 구간에서 나갈지 1 2 3 4 2 3 4 5 7